5.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야 하강 며느라가 진주남 군옷이었으니 진주남강에 발레 가라 진주남강 발레 오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발레 하는데 난 때없는 발굽소리 고개 들어일 것뿐이 하늘같은 갓을 쓰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서 못본 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오는데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야 하강 며느라가 진주남 군옷이었으니 사랑방에 들어가라 사랑방에 올라가리 온갖 가지 수를 놓고 흰 생척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본 며느라기 아랫방에 물러나와 비단석자 꺼내내어서 몸에 달아 죽었더라 이것을 안 진주남 군 벗은 발로 뛰어나와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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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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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아 화루객정 삼년이고 본덱정은 백년 인데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